고승제! 근데 벌써 해야겠다. 근데 벌써 해야겠다. 손 들어. 손 들고 있어. 아빠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아빠 할게요. 아니야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아빠가 씨려줄게. 씨를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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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거 아니야. 딸기 맛이야 딸기맛. 딸기맛이에요? 응 딸기맛이야 먹어봐. 씨를 많이 받으세요. 씨를 많이 받으세요. 씨를 많이 받으세요. 공룡들이 물먹는거야? 공룡들이 안 먹는거야 공룡들이 안 먹는거야 공룡들이 안 먹는거야 승재는 밥 안먹어? 응? 공룡들은 밥 먹고 승재는 밥 안먹어 승재 밥 안먹어? 아 배불러 깜깜 찍어왔네요 여기 깜깜 찍으면 어떻게 돼? 아야돼 나무가 아야하지 오 오 오 이제 벌써 해야겠다 이제 벌써 해야겠다 아빠가 이거 엎지르면 된다 했어 안된다 했어 아 뭐야 이게 발 손들어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손들어 네 치울 때까지 손 들고있어 안들어 아니야 이거 두려있어야 돼 말로 해서 될게 아니야 누가 먹는거 가지고 이렇게 쏟아 응 승재 아가씨 상하에요 상하가 이래? 상하가 누가 이래? 먹는거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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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직 안 닦았어? 아빠 아직 안 닦았어? 아빠 아직 안 닦았어? 뭐예요? 잔잔까지는 뭐예요? 그럼 안 돼. 또 손 들 거야. 네. 이제 먹을 거야, 씨디야? 응. 응. 응, 부모님들 여기 서 있어. 우유. 응. 아빠의 훈육에 효과가 있었네요. 밥상머리 교육이 되게 힘들고 중요해요. 승재야, 요새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너무 많이 먹었지? 응. 그래서 오늘 치과 한번 가보는 거야. 치과 무서운 데 아니야? 아빠 약속했지? 무서운 데 아니야? 응, 아빠 같이 가잖아. 주사 안 맞아? 응, 주사 안 맞아. 아빠 몇 살이 아프지? 아이들은 물론 아빠에게도 공포의 장소죠. 승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요새 단맛이 들어가지고 초콜릿, 젤리, 사탕 이런 거를 많이 먹어요. 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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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재의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이름은 어디지? 생년월일. 어떤 공룡 좋아하는데, 승재는? 이거랑 이런. 다 좋아하는 거야? 양치하는 거야. 치카치카 하는 거야. 치카치카 하는 거야.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거야. 어, 치카치카 하는 거야. 승재도 좀 이따 할 거야, 치카치카. 내일 치카치카. 형아 끝나면 보는 거야. 형아 보는 거지, 지금. 순서를 지켜야지. 승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새 좀 초콜릿, 사탕 같은 거에 맞들려가지고. 승재 처음에 이게 어떻게 닦아요? 오, 그렇게 닦고. 또. 또. 와, 엄청 잘 닦는다. 승재는 승재가 치카치카 해요. 아빠가 치카치카 해주세요. 승재가 치카치카 해요. 승재가 치카치카 하고요.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 이에 세근벌레 들어오면은요. 이가 이렇게 벌레가 생겨서 써먹어가지고 구멍이 난데. 승재 이렇게 되면 좋겠어? 아니요. 안 되죠. 파탕하고 초콜릿 많이 먹으면 될까? 아. 아. 진짜요? 네. 이거 닦을게요. 그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혀액이 많이 철퇴가 껴서요 털을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일단은 가서 아이 구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승재야 들어가자. 여기 또 하나 놓을게. 여기 또 가서 올게. 여기 가볼까? 자. 티라노사우루스 놀러왔네. 자. 티라노사우루스가 치과에 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침대에 누웠어. 어. 티라노사우루 침대에 누웠지. 짠.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 의자에 누웠대. 승재야 빨리 와 나랑 같이 묵자 그러네 빨리 누워보세요. 승재 아까 형아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금방 하잖아. 승재 잘 할 거라며. 오늘 주사 맞는 거 아니야. 눕지 말고 앉아볼까? 앉아서 우리 앉아서 보자. 앉아보세요. 그럼 앉아. 어?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앉아서 보자. 누우는 거 아니야? 어 누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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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어 그만. 주사 없어.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뭔지 보여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한번 볼게. 선생님.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하다. 진짜 다리도. 아이 시원하다. 티라노도. 아이 시원한 바람이야. 뭐야 시원한 바람이지. 빨리 해주세요.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그치? 사촌이. 아이 시원하다. 그치? 한 줄 알지? 빨리다. 이거야? 자 승재야 오늘 한번 이제 누워보자 선생님이. 티야 티야. 승재야 빨리 눕고 가자. 잘 할 수 있어. 엄마. 티야는 용감한데 승재는 겁쟁이인가 보다. 겁쟁이 아니지? 곱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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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이야? 아가야 잠바 입었네? 아가 어디 아파? 곱창이야. 우리 여기까지 가보자. 곱창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곱창이야. 곱창이야? 곱창이야? 선생님 곱창이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승재 이빨만 세고 가자. 네. 선생님이 이빨 금방 샌데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무서워 이게? 응. 안 돼. 입만 벌리면 되는데 무서워? 응. 어? 이거 뭐야? 프리티 아토티지. 아 둘이 나와. 아이고. 목 아픈데? 승재야. 누워서 보자. 목 아파. 아 목 아파. 아 목 아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티라노 봐. 티라노처럼 하고 있으면 돼. 아아하고 있지? 자 도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 공룡 또 나와? 승재야? 뭐야 저거? 네. 저거 뭐야? 티라노.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야? 승재야 하늘이 멈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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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야. 우와. 승재이 엄청 잘 닿았다. 이제 그만 할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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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저씨 잘했어. 하고 있는. 어 잘했어. 아버님 지금 이제 아래는 다 났고요. 왼쪽은 났는데 오른쪽은 지금 이제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나면 유치가 다 완성되는 거고요. 치과에서 불소독포 하시면. 경찰 좀 튼튼하게 해주시고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시니까 불소독포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능하세요. 오늘 가능하세요. 오늘 가능하세요. 집에 가서 들어야 돼? 응. 대망의 2차전이 남았군요. 신발 한 장 혹시 거기 있나요?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이게. 자. 물. 물 많이 먹어야 돼. 물 많이 먹어야 돼. 물 많이. 더워 더워. 은밀하게 진행되는 치료 준비. 신재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만나서 이빨 치칵치칵하고 그냥 보는 거야? 알았지? 누가 이제 할 거야. 누가 보세요. 뭐야? 역시. 알아서. 아니야, 금방 끝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빨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냥. 그냥 빨리 바르고 그냥. 바르지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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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ccup! 아냐! 아냐! 아팠어? 아팠어? 그만 울어. 형아 안 울잖아. 형아 안 울잖아. 생 st огня아가야? 학문 aussi. 응 형아 안 울잖아. 누나도 안 울고. 긴장 좀 됐어? 네. 형 안 울지. 누나도 안 울어. 공물비도 안 울지. 그치. 쇼핑이 안 울지. 안 울어. 미인도 안 울지. 안 울어. 승재만 울었어, 승재만. 승재 병원 이제 엄마랑 다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초콜릿은 많이 먹으면 안 되지요? 네. 네, 사탕은요? 너무 많이 안 되지. 안 되지요. 초콜만 먹어야지. 초콜만 먹고? 초콜만 먹어야지. 초콜만 먹고? 초콜만 먹어야지. 초콜만 먹고? 초콜만 먹어야지. 맞아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